음악 살아있는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두기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앙금융사 여의도 증시각두기 곽상준입니다. 왜요 갑자기? 입이 안 돌아가네. 왜 끝을 흐려? 입이 안 돌아가서요. 여기도 증시각도기의 곽상준입니다. 아, 곽상준이래요? 저도. 아, 큰일 났네요. 곽상준입니다. 오늘 넥타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우상향이야. 큰 우상향이긴 한데. 저는 주로 파란색을 끼고 올 때 오히려 주가 오르는 나라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각반꿀. 오늘 시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자동차 신호대기에서 빨리 달리고 싶을 때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브레이크를 떼면서 훅 달려나가는 일반인들은 보통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릉부릉부릉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느낌을 받은 것은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시장은 아주 단순하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감염자 숫자에 비례하면서 대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 대응이 아니고 반응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한 10시 반 부터 개장을 한 이후에 저도 한 11시까지. 올랐어요. 네, 아주 강하게 올랐죠. 한국 시장도 어제 사실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절반 넘게 올라왔어요. 보통은 우리 김일구 상무님도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살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반 정도 되돌림을 했으면 한 번 쉬었다 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국도 장중에 마이너스를 내면서 한 번 쉴 때가 돼서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끝났어요. 상당히 세게. 그건 아무래도 미국 선물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은 뱉어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뉴욕주와 이런 데서 사망자와 진단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죠. 다시 늘어버려? 네, 다시 확 늘었어요. 그저께 좋아진 건 일요일 날이라서 그랬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이거 검진이 뭐야. 이거 키트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당연히 이거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제가 그래서 표현을 드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아무래도 좀 쉴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직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거 언제 줄지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줄면 난 달릴래 하는 이런 의도가 어제 많이 보여졌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는 있군요. 엑셀도 같이 밟고 있지만 빼기만 하면 그러니까 상대방 적진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적진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저거 조금만 줄어들면 우린 그냥 고 이런다 하는 분위기가 어제 장 초반에 느껴졌죠. 게다가 우리 어제 얘기했던 트럼프 얘기가 미국 시장에서 회자가 된 거예요. 터널의 끝이 보인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반영되면서 시초가에 올랐다가 뚜껑을 따보니 아니야. 안 줄어. 깜깜해? 네. 아직 터널 중간이네. 터널 끝이 뭔 놈의 터널 끝이야. 비싼 줄 알았더니 저쪽에서 오는 기차에 불빛이 있었어. 저놈한테 또 당했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저거 또 구라 또 쳤네. 뭐 이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어제 분위기에서 왜 그게 원상복귀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냐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소매업종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갭, 콜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10% 중반에서 20% 중반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로네 그다음에 란드 이런 그동안에 큰 폭으로 빠졌던 통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오르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달라는 약세였고. 뭔가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전염병 사태에 있어서는 저거잖아요. 다 필요 없고 나는 당장 유동성이 필요해. 달라 줘. 이거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이게 조금 안정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달러와 미국 국채가 최고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세퇴를 했어요. 그래서 리스크온 비슷하게 뭐냐면 마치 고장난 LED가 껌뻑껌뻑 하듯이 리스크온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국면 정도로 지금 보인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건만 맞으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이미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조정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점 대비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죠. 코스닥이. 그러니까 바이오까지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 시장도 약간 그런 복원 기미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바이오 오른 건 이런 전염병 사태와 어우러지잖아요. 아주 잘 어우러지고 개인 투자자도 들어왔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등등등이 혼합되면서 치솟았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전면에 섰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그래도 남아있는 건 기술주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1월 2월달 너무 좋았고 반도체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버 수요는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는 한국이 당연히 좋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재앙적인 상황은 2분기에 시작이 되고 2분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가 우리의 재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식물 경기의 지표 약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기술주 관련해서도 써보는 2분기도 좋을 거다. 오케이.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모바일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죽어서 모바일까지 죽으면 반도체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모바일 시장이니 꺾일 수 있다. 반도체까지. 그러면 그것까지 시장이 생각하게 되면 한 차례 덜컹덜컹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역시나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나느냐죠. 만약에 4월 안에 끝났다. 5월 초에 마무리.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V자예요. V자로 그냥 체크하는 V자. 오른쪽 위가 더 올라가는 V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4월 말 5월 초에 끝난다면.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다. 게스트 마이크에서 삐 소리가 난다는데. 저기 우리 각 부장님. 뭐를 만졌나. 삐지신 거 아니죠. 그런데 저 마이크 좀 만질 동안에 제가 지금 막 CNN 들어온 속보라는 미국의 확진자가 38만 7,547명이고 죽은 사람이 1만 2,291명이에요. 미국이요? 미국이. 지금 30분 전, 13분 전 저거잖아요. 새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막 그런 게 한... 1,700명. 1,300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제 데이터는 39만이고요. 사망자가 1만 2,700명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700명.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계속. 곽 부장이 더 빨리 CNN보다 더 빠르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트럼프가 최초의 이유 보고받고 나는 그거 본 적도 없고 이런 메모가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보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미국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이건 완전히 행정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너무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아직도 이 아저씨는 마스크를 안 쓰대. 본인은? 네. 그건 희한하대. 더 웃긴 거는 미국 GDP에서 의료비 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에서 17%예요. 이렇게 많이 의료비를 쏟아부는데 GDP 대비? 엄청난 나라예요. 10에 천몇백 명씩 죽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야, 이거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짜리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하루짜리로 대응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GDP의 16%, 17%나 돈을 쓰면서도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 부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서 절대 죽지 않고 절대 아프지 않고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어요. 비싼 돈을 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최소한 아마 대략 한 뿌띠부르조아 정도부터는 병원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헐리우드 올드스타들 지금 많이 죽었거든. 네, 맞아요. 내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하루에 한 3명씩 죽고 그랬어요. 우리를 치면 추억의 배우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끝나면 아마 잘하면 아주 심각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어지면 한국 바이오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한 거예요. 어제 밤에 우리나라 속보가 하나 나왔죠. 뭐예요? 어제 저녁 때 서울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첫 번째. 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었나? 서울에서 사망자가 안 나왔었어. 지금까지. 인구 천만 육박하고 우리 확진자 만 명 넘어가는 나라에서 우리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이런 대도시에서 지금 독일도 2%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한국이 아마 방어율은 가장 좋다. 대만 정도가 아마 우리만큼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 보시면 그런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온이 그냥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절반 이상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나중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대처에 실패했잖아요. 이례적인 하락이었어요. 이례적이고도 이례적인 그런 하락이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이례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정말 잘하는 타짜 수준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올랐으면 한 번 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워낙 이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이례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어제 오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이 왔고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간다. 시장의 흐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예측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예측이 거의 대부분 다 틀렸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 시장 보면 S&P는 0.16% 빠졌고요. 다우일 0.12% 나스닥 0.33% 빠졌고 오히려 러셋이천은 0.45% 올랐습니다. 소형주들은 이게 뭔가 복원하려고 그동안은 계속 대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였거든요. 러셋이천이 그런데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소매업체들도 오르고 많이 빠진 놈들이 많이 올라 그런데 얘네들은 올라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 처음 입바닥에서 살짝 고양이 이빨처럼 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시장이 초반에 얼마나 좋았는지는 유럽 시장 보면 아십니다. 2%씩 올랐습니다. 2%씩 다 모두 올랐고요.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100이 깨지면서 99.98로 0.7% 정도 빠졌고 신흥국 통화 정말 엄청난 약세였는데 이게 조금 되돌림을 했다는 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고장난 LED처럼 리스크온이 불이 들어온다는 게 이런 느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원안은 1,214원으로 꽤 많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NDF 시장에서도 1,214원 이런 정도 되고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다면 미국 시장 하락폭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을 것이고 한국 상승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저기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보다 지금 미국의 미래 한 달 앞선 미래이기 때문에 먼저 원래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더 빠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정 조치를 보정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올라가서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 많이 빠진 게 아니라 그래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합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 올랐어요. 인도가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사정이 일단 없잖아. 뭐 휴진이 무슨 뭐 라면 사는 뭐 지금 구호물 사달라고 난리인데 또 주식시장도 빠질 때 야 이거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결정에 여러 면모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참 교육 강국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제조업 강국이라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죠. 안 만드는 게 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GDP가 잘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탄력을 받아서 높아지면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정말 불날 겁니다. 이거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산업 외에 다른 산업이 좀 붙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GDP의 상승각이 커지 다시 커지면 외국인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오? 이러면서 연예 다시 성장하네? 그러려면 지금 전기차도 있고 의료도 있고 의료바이오도 있고 이런 쪽의 산업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산업들이 더 발달을 한다면 그것까지 붙으면 진짜 한국 시장 정말 뜨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긴 시계열로 그냥 기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리들 보면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10년 무리 4.8BP 올랐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9일 날 하고 또 10일 날 또 G20 에너지 장관 회의를 하니까요. 여기 옥신각신 하면서 하루에 한 10%씩 움직입니다. 유가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이격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방 하루에 10%씩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위아래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면 딴 데 1% 움직이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지 않으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리율 때문에 레버리지 그거는 ET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거래 정지시킨다니까. 거래 정지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큰 변동성 하루 동안 나는 물리는 거 아니에요.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조금 유가에 투자하시려면 레버리지까지 하지 마시고 ETF 정도 기초자산이 10%씩 움직이는데 오죽했으면 3배짜리가 소멸됐잖아요. 아니 거래 정지되면 어떻게 해. 3배짜리 소멸됐어. 소멸이 됐어요? 소멸됐잖아요. 그 3배짜리 하도 주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3배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더 이상 떨어뜨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소멸됐어요. 소멸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산 사람은 그냥 거래 정지 없어진 거죠. 그냥 손해보고 끝난 거지. 퀴즈 조각된 것처럼 마치 신용거래로 아웃된 것처럼 없어졌어요. 그래요? 3배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30% 이상 떨어졌잖아. 한 40% 떨어졌죠. 이 기간이니까 그렇죠. 50% 없네. 3배문 진짜. 그게 어떻게 로그값으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학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로에 수렴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기술주들 보시면 대형주들은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워플라이드 머트리얼스는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한국 시장은 그냥 그렇게 나쁜 정도의 상황들은 아니고 항공소매, 유람선, 리츠, 호텔 등의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관련 이야기들은 드렸으니 스티븐 문우신 장관이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일부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다. 뉴욕과 같은 곳은 매우 걱정되는 지역이지만 걱정되지 않는 다른 지역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벤 버넨키 의장 얘기한 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출 제한 명령이 계속되면 기업한테 타격을 줄 것이고 분기에 30% 이상 수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회복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고 벤 버넨키 의장 얘기했죠. 아주 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재정통화 정책 대응은 매우 좋았지만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가동하는 것이 위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가동했을 때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얘기를 보면 청명절 기간 동안에 관광지에 여행객이 좀 몰리고 있답니다. 청명절이요? 네. 그것도 무슨 놀러가는 날인가 보죠? 중국에서는? 아마 꽃피는 날이겠죠. 봄나들이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한시의 교통이 정상적으로 4월 8일부터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질산화탄소인가? 그걸 가지고 가동률을 체크하더라고요. 아 대기오염을 보고? 대기오염을 보고 다시 좀 돌아가기는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서 4월... 요즘 간헐적으로 미세건제 아주 나쁜 많이 나와요. 4월 15일날 아이폰 9이 아니고 아이폰 스페셜 에디션 SE로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며칠이요? 15일이요. 15일.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9월에 그대로 5G 모델 아이폰은 생산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부분에... 이게 지금 보니까 소매 판매... 뭐지? 신용이 좀 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게 늘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소비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통해서 일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리온 같은 회사들이 52주 신중권 갖췄거든요. 오리온? 네. 초코파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관련 주식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가 뭐예요? 중국 소비주. 아 중국 소비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각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49분이에요. 빨리 가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